자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휴가정보수지 어 손님이 또 왔다고 합니다 뭐야? 타퇴? 아 전내분조조사과 제일 강행과 특별 아 제가 확인하는 것 좀 더 걱정하고 네 vamp 를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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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랑 너랑 뭐bag 아...뭐야 나한테 나한테 떠넘기네 무슨 야한쇠인가? 무슨 체포야? 뭐야, 이거 이 여자 이상해 자 챕터 6 6 아키 하바라 연속 행방불명 사건으로 갑니다 아니 그렇게 치마입고 그렇게 발을 올리면 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흑한이 뭐 워마크 한거에요 뭐 열심히 해 원래 이렇게 해야지 아니 10시간도 안했는데 뭐 몇 시간도 아차 타로나 금방 잡으실까봐서 리스트에는 실종자 알겠다라고 갑자기 급바빠지셨어 이상한 누나였어요 응 안신대쓰 조사를 하러 갑시다 저장 아 저장을 하구요 디지라인 갑자기 이런거 새로운 사건이 세개가 더 추가됐죠? 오케이 하나씩 해봅시다 XV1의 크롱 2층에서 XV1의 물건을 찾아줘 찾아달라 갑시다 서버캐스트 일단 서버캐스트를 빠짐없이 크롱 2층 했죠? 자 크롱 2층으로 갑니다 고장 오 XV1의 물건 아 이거구나 오 이쁜앤데 오 괜찮은데 자, 토크 2층은 토크 2층은 자, 일단 지지랩으로 가서 아마 농장 끝난거 같거든요 팜, 팜자고 끝난거 같은데 그쵸, 팜 끝났어 다시 지지 조사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베지몬도 진화 가능하지 않나 아, 30레벨이고 베지몬은 크로드라몬, 얘도 진화 아, 조금씩 지나고 사이크로몬, 얘도 좀다, 좀다 지나고 아큐라몬 안되고 파피몬, 진화 되죠? 파피몬! 자, 뭘로 진화시키지? 재능 오해 아, 파피몬! 재능 오, 재능충으로 가자 파피몬! 진화! 시생적으로는 뭐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별게 있을텐데 레파몬! 구구렬 공참 레파몬 진화 성공 오 아씨, 메모리 초과 됐어 아! 나 저거 되는데? 아, 잠시만, 한 번 빠져있어 뒤집어서 상관없게요 나 저거 받았어 메모리 업, 받았어 저거 이거, 저 메모리 이거 진짜 좀 진화를 더 시켜야 되니까 피컬몬은 그 다음 진화가 50레벨 해야되네 재능 20 필요, 재능 40 필요 재능 20 필요 재능 20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바로는 안되겠다 일단 다시 태아 시켰다가 가야되겠는데 그쵸? 이게 어차피 재능 때문에 안되니까 어차피 태아를 시켜야되네 그럼? 뭘로 가지지? 레파몬? 안 가는걸로 안되네 페크몬으로 가볼까? 레파몬? 레파몬으로 갑시다 태아를 레파, 레파몬으로 태아를 하고 잠깐만, 방금 내가 방금 한개 레파몬이네 레파몬을 태아시켰어 레파몬 시스템쪽으로는 뭐라야되지? 제가 여신전태 페르소나밖에 안해봐서 재능을 재능을 더 올리려면 얘는 왔다갔다 해야되겠는데? 이쪽 레파몬은 재능 9 재능을 올려야되는데 올렸다가 내렸다가 잠깐만 레파몬 재능을 밑바닥으로 다시 올라올까? 너 파단몬으로 가 재능이 15 재능이 15 너 토고몬 같이 재능이 17 토고몬 너 포효몬까지 밑바닥 다시 올라가자 밑에서 다시 올라가자 재능이 18 아 얘는 다시 재능 때문에 재능을 올려야되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구요 자 그러면 또 올릴 수 있는게 있잖아 디지몬 이동 디지뱅크에 있는 애들을 좀 옮기자 근데 레파몬 하나도 있으니까 이거는 탐섬에 있는 그 중에 아이스모 조합에 맞춰서 조합에 맞춰서 이동을 해야되겠다 기준 이동 아 버드라몬 화염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버드라몬 하고 백식만 있고 스타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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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효몬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와냐몬 이런거는 탐섬에 두자리 피셨으니까 완전히 넣고 디지컨버트로 토고몬 어차피 이거는 컨버트 안해도 될 것 같아 음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네요 해지라인 조사 됐고 전투방식은 이게 약간 파판이라고 파판 시리즈랑 조금 더 흡사하다고 해야되나 그 느낌을 좀 더 강하게 되는 것 같애 풍선걸로 일단 알기면 안되는구나 어디있냐 일단 이쪽은 아니고 지금 캐릭터가 스타몬 플레이어 지금 스루스랭크 5 전내탐 탐정 수행중 아직 한참 해야되네 아직 한참 해야되네 아직 한참 해가지 뭐 노말 그 디지몬들이 제일 짜증나요 상성을 맞추기 어려워가지고 제일 짜증나 근데 이거 재미있는 것 같애요 제가 하기에는 지금 재밌어요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면 구매하면 플레이 타임이 굉장히 이게 1탄을 공짜로 포함을 해서 주는 거거든요 가격대비 게임을 2개 주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1탄도 플레이 타임이랑 거의 한 80시간 나온다고 하니까 2탄도 그만큼 나오겠죠 그러면 적어도 150시간 이상은 플레이 타임이 확보가 된다라고 지금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한동안 즐길 수 있는 왜냐면 지금 뭐 흔히 말하면 몬스턴터 나올 때까지는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년 1월 말 전까지는 사실 지금 마땅히 신작 뭐 대작 타이틀이 나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아니 보름 정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즐기기에는 요거 사서 즐기면 좀 무난하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맨날 게임하니까 그 정도까지 시간을 뭐 어? 저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몇 발이 진학시켜야 되나? 등실번호라고? 등실번호를 가서 아 아 지나가 뭘로 가지? 얘 뭘로 갔더라? 아까 그걸 까먹었어 우정이 50% 필요하다고? 앗 레벨이 오 레벨이 레벨이 전 재능식 지금 재능이 없나? 레벨이 얘는 재능이 없구나 어 우정이 50% 랩하몬을 써야되겠네요 랩하몬을 써야되겠네요 랩하몬을 써야되겠네요 랩하몬을 사용할수있게끔 랩하몬을 사용할수있게끔 조치를 하고 돈은 금방금방 모여서 뭐 난이도가 이게 지금 하드 난이도인데 그냥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거같애 금방금방 되니까 SAME ROLL QLE AFTER BROAD WAY QLE AFTER 근데 이거 이건 왜 브로드웨이를 갈수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못하는거같아요 QLE AFTER QLE AFTER 크로우 Massing에서 어? 어차피 뭐고 좀 위치에 갔다가 상태만 하면 되겠네요? 잔노가다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것도 어차피 키우고 막 이렇게 해야되니까 애들 뭐 레벨업도 써야되고 아..잘 없네요 가까운데 했으면 좋겠다 가까운데 이끄쎄 민낯 진화를 시키려면 우정이랑 재능이라는게 있어가지고 우정도 올려야되고 재능도 올려야되서 진화.. 진화하는거에 따라서 그 부분도 정말 수월해야되어서 진화.. 진화만 하는게 아니고 진화했다가 태화했다가 약간 이런식으로 실제로 이제 이 비즈몬 애니메이션 보면 전파할때만 진화하고 또 태화해서 그런것처럼 있어가지고 포켓몬하고 또 는 조금 더 다른 느낌이 조금 해요 근데 포켓몬 같은 경우는 좀 귀엄귀엄한 캐릭터가 많은 반면에 근데 요거같은 경우는 귀여운것보다는 좀 이제 징그러운 캐릭터도 좀 많아서 그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 이라고 어.. 말하고 싶네요 그니까 이 몬스터들이 비즈몬이 좀 징겹게 생긴게 많아 아 이게 아니네 아 어디있어 어디까지 간거야 이거 아 이거 무시물 찾기가 제일 짜증나 먼데 있으며 어디 떨어뜨렸는지 알수가 없거든 찾을수가 없네 찾을수가 없네 찾을수가 없네 찾을수가 없네 참여쪽도 안였으니까 다음쪽으로 넘어가볼께요 한번 이렇게 해서 풀타는데 안나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큰일나요 다시 다시 뒤져야되니까 그런 굉장히 좀 힘든 일이더라구요 아 저기 차있다 여기있다 잠깐만 메달을 얻었다고? 유출물이 아니고? 어 그냥 가볼텐데 여기 약한데라서 소렘 동네라서 여기다 놓을텐데 무심 못하는거야? 지력을 왜 떨어뜨려? 억대치고 왜 필요하지? 뒤지몬 한마리에 하튼 뒤지몬 매달 이김에 뒤지를 따서 레벨을 금방금방 오르기 때문에 뒤지몬을 지나를 중심으로 빠르게 지나를 시켜줄게 어? 아니 안되네? 아직 쫙 담았네요? 어 레벨 어차피 금방 오르던데? 여기 아니.. 저기 못찾았을까? 아 여기있네 아 여기있네 이거네요 중심을 찾았고 여기서 귀찮기 때문에 세커트를 쓰면 던저립구로 바로 날아갑니다 이런것도 활용해주면 좋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약간 분실물찾기는 약간 단순 노가다 아 성이 좀 강해서 뭐 이런거라도 다 해야된다니까 아 게임을 완벽하게 지비를 하면 이런것도 해야죠 쿠롱 3층 3층으로 갑니다 3층으로 갑니다 약간 그 그리고 디지몬이 조금 우려먹는것도 많아 색깔만 바뀌고 뭐 디지몬이라고 또 나온게 많아서 고 부분은 조금은 아쉬웠어요 아우 이거 이거 찾기 겁나 힘든데? 일단 이쪽부터 이거 찾기 겁나 힘든데 이씨 여기 커가지고 토끼가 좋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아 맞다 여기서부터는 딥이 좀 순종을 써야 된다 자칫 녹을 수도 있기 때문에 спас기 1hm 찬성 안 맞네 네파몬은 약해서 9910cm 아 두 방치네 꿈 이거 만땅 키워놓으면 진화는 어차피 최초의 규곡에서 진화하는 거라서 뭐 어디든지 갈래로 다 뻗어나갈 수 있긴 할 것 같다 이쪽은 아닌 것 같애 이쪽 편은 없는 것 같애 슬쩍 봤는데 이쪽은 아니네 찾는게 일이야 이거 위로 올라갔는데 어디 있을까 구석구석 고치지 않고 차분 차분 다 찾아보면 유실목을 전압받이겠다 다행히도 없었네요 아포도 없었네요 이제 진화와 태아를 또 반복해줘야되서 재능을.. 재능이 올라야되거든요? 재능을 올리려면 태아를 통해서 재능이 올라가는거라서 진화와 태아를 반복해줘야되고 페르소나처럼 특정 스킬을 모으게 할수도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또 머리쓰면서 이렇게 지나시켰다가 저렇게 지나시켰다가 피탈시켰다가 그런식으로 왔다갔다 그런게 필요할것 같긴한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할건 아니라서 대충대충 되는대로 키우는거라서 그런 공략도 있겠죠? 최강의 뭐 궁극에 뭐 디지 뭐 뭐 이렇게 해가야되고 아 이거 어딨는거야 이거? 다 디지기만 안되네 아 이런것도 한번 싹 돌았는데 안나오면 새로 돌아야되는데 저는 겁나 짜증나 이게 맥 회전이 안되서 맥이 이제 고장이거든요 이게 왜 옆은 잡투냐 지금 뭐 헤드좀 쪄니까 어 아 confidently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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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조사를 해보... 샵 주인. 샵 주인. 샵 주인. 샵 주인. 피어 푸여푸여한 사랑? 샵 주인. 샵 주인. 징그러운 오타브 청년 안경을 쓰고 머리가 길고 청소라고 청소하고 꽃집 점원씨 꽃집 점원을 꽃가게 점원을 찾아야 되구나 이거 맵이고 꽃가게 점원을 찾아보도록 하죠 아 이건가 꽃가게 점원 이 사람인가 꽃가게 점원 꽃가게 점원이 어디 있으려나 아 여기다 아 스토킹 당하고 있대 스토킹이었어 팜의 와냐몬이 역시레벨이 되었다 요것만 하고 와냐몬 오프라노 가야되겠네 아 빙 둘러가니까 야 스토킹이네 코믹마니압 코믹마니포럼 코믹마니포럼 코코믹마니포럼 팜으로 넘어가서 아 저기 에덴으로 가서 뭐 하면 되지 않을까? 아 디지랩 갔다가 디지랩 갔다가 지금 팜에 와냐몬이 중급 진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팜에 있는 와냐몬이 일단 진화를 우정이 안 돼서 돌몬 진화 아 이제 다 만들었던 걸로 막 진화하네 깐몬 포로몬 웅킹몬 좀 더 돼야 되고 패크몬 이거 늘리는 거 안 되나? 패크몬 아 근데 레벨은 만족하는 애들 없죠 뒤로 디지털 종료 진화가 우리 쪽 애들은 진화 안되지 아직 지금 많이 남았고 갑시다 에덴으로 갑시다 에덴으로 갑시다 코믹마니 포럼 코믹 코믹마니아 포럼 실종자에 대한 탐문 수제 포럼 포럼 내부 도움이 우빈 중고 서점으로 가야되겠다 뭐야 으음? 며어 듣 그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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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하아어어어어어 쌀라쌀라 다 불었어? 낙하노로 갑시다 아 이게 뜨끔해서 오덕포럼이니까 어? 일반인 행사하다가 뜨끔해가지고 변명하는거구나 일단 어 로그아웃하고 낙하노로 갑시다 낙하노로 갑시다 낙하노로 가서 중고서점 중고서점이 근데 어딨지? 중고서점이 샤벨 중고서점이 여기였나? 어 여기다 3층이었구나 으음 코미랑 멤버 어 음 뭐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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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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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전반적으로 퇴즈 없어요 어 턴이 왜이렇게 빠르냐 애들 상성이 버드라모 아이씨 아이씨 삑살 이거 세배짜린데 이러면 저걸 제거하려면 쟤한테 약점이 뭘까 샷콤 먼저 끊어봅시다 1.5 771 아이씨 캡슐 옆에 주면 살리구요 어어씨 어어씨 아이씨 아이씨 뒤에 겁나 세게 들어가는데 버드라모니 아 버드라모니 저 밑에 저거 저 풀때기 샷코문을 끊어주면 되는데 뒤에 휠 밖에 안들어가 이게 왜이렇게 약하냐 이게 왜이렇게 약하냐 아 여기 두개짜린데 여기 오 사이코 사이코 어모니 아아이 이게 왜 안들어가냐 어후.. 오 일단 마무리 했구 일단 거드라모는 바꿔요 이거 하나 남았잖아 여기가 뭐였지? 저거니까 거절함으로는 바쁘요 그냥 거절함으로는 보고 에스타몬 들어가요 그리고 얘는 프릴 쳐요 영리하게 플레이해야겠네 영리하게 전기의 드릴 세인트 60 85 세인트너크루 세인트너크루 아... 풀이 약하... 풀이 약정인가? 157 세인트너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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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몬으로 일단 클리가 될 것 같다 총리속종은 안 들어갈 것 같고 그최댄 세인트너크루 세인트너크루 2 보다 3 베람 아..기본형 겁나 싫어 코이플레임 와.. 창성으로 잡아야 되는데 돼지몬이 기본이고 아..평지 이거는.. 사이플로몬은 빼고 코우드몬 들어가고 돼지몬도 빼고 시라몬 들어갔어 오.. 시라몬 들어갔어 시라몬 두 밴드 디디 너무 안들어가 오.. 시라몬 130채 오.. 시라몬 130채 와.. 280 시라몬 퓨시 됐다 윈드클로 와 윈드클로 약점이네 얘들 1.5배 매페어 갚자 그냥 크릭 터지면 재수 터지는거고 여기서 크릭까지 터지면 완전 재수고 아.. 딜 이정도면 다름없는데 시보의 이력 어.. 바람.. 바람쾌쇼 그래서 비평하네요 써넥 보이드 오케이 포어 드라마 어.. 시라몬 퓨시 해야 되겠는데 그럼 일단 얘부터 잡아야되겠네 윈드클로부터 윈드클로 써가지고 얘부터 꺼내야 되겠다 어차피 얘는 그냥 메타오펄을 가지고 크릭 뜨면 좋은거고 퓨시 너무 약해서 퓨시 아니라고요 아.. 140밖에 안차? 퓨시 왜이리 약해 아.. 오.. 야이씨 윈드클로 아.. 이.. 빅살 죽으면 안되는데 죽으면 안된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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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몬 치지마 시라몬 치지마 다른.. 다른 차라라 아 얘가 딜이 약해서 아 이거 살려봐야 바쁨이 없는데 차라리 얘는 코어 드라몬에게 힐을 해주고 코어 드라몬이 일단 다 처리하는 감으로 가야되겠다 구워 코어 드라몬을 다 처리하는거야 오늘 오우우 왜 예 근데 왜 이리, 왜 이리 많이 좋아하냐 포워드롬한테 힐 주고 하나라도 잡으면 좀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스타몬은 힐이 안들어가니까 힐아몬이 대신에 아..버드라몬 레파몬? 레파몬으로 가봅시다 레파몬 넣어보자 뭔지? 진짜? 지금 혹시 너무 상해하느냐? 와.. 지금 윈니어치가 아직 지금 구데기들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아 이거 세인트 로클이 딜이 약해. 이거 얼마지 하지? 45 크리스탄 45 스타몬이 왜 이렇게 딜이 약하냐? 비슷한 그냥 코어 드라몬으로 어떻게든 다 클리어 해봐야 되는데 나머지 이렇게 몸빵 되고 코어 드라몬으로 그냥 써다야될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코어 드라몬만 살림돼. 아무튼 다음 보스는 어떡하지? 어 실버컵 생각보다 빡세네. 제대로 준비 안됐더니 이게. 인디콜. 캡슐. 몰아줘 몰아줘 몰아줘. 몰아줘 몰아줘. 몰아줘 몰아줘. 아 이거. 세이프노클. 몰아줘. 몰아줘. 24대. 아 이게 딜이야 이게. 헤드. 지나테아 이런거 반복 안해도 그런건가? 긋나야파네. 오케이 일단 하나 잡았고. 96대. 네파몬이. 힐주면 되거든요. 힐주고. 스타몬은 그냥 탱커네. 딜러는 여기 코어 드라몬 하나밖에 없죠. 다행히 José. 이gage성. 죽쌌부네. 씨이네. 체인허택. 어 그냥. compatibility. 그냥攻백이 더 세네. 아 이게. 마딜. 마딜이랑 그냥. 품질이랑 그 차이가 있나 보다. producción. 마딜. 높은 애랑. 그냥 평딜 높은 애랑 큰 게 있나보는데 지능 높으면 마법 딜이 쎄고 공룡 높으면 평딜 용량 따면 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레벨으로 갈까 악마니까 이거는 이대로 애들 갈 것 같은데? 황성이 아 이거 스타몰만 빼면 되겠다 그쵸?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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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얘한테 지금 빛속성에 약점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스타몬 말고 벌드라몬으로 같이 하고요 아 조금 2개 데미지거든요 아 근데 반.. 반.. 어우 근데 반댐도 왜 이렇게 쎄냐 피코 주사기 코오드라몬 스킬 주고 벌드라몬이? 아 이거 메테오이 있어도 되겠다 오케 하나 잡았구요 중간에 있는 애가 피가 더 좁네 아 이거 녹였고 여기 상성하면 2배 데미지라서 이게 힐이 쫙쫙 들어가네 아 저 랩파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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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드있나? 힐 없네 메테오 윙 한 번 더 써주고요 네 한사받고 버티죠 코오드라몬이? 볼케네이팜 랩파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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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파몬이 이거 지금 세인트 써주면 뒷 더 잘될 것 같은데? 3배잖아 95 그럼 버드라몬이 버드라몬이 그냥 스피를 올려주고 블루 플레이어 브레스 바이브 옳지 마무리 레벨업 이제 버스전인가? 아직도 아니야? 이 다음이 버스전인가보다 오오 2배 2배 오 왼쪽 다 합시다 이게 상상이 겹치는 상상이거든요 대무석성이고 스테이크 너클 역시 그리고 덩트 프레임으로 아 근데 버드라몬은 약점인데 포워드라몬이 겁나 깝시다 이거 아 랩하면 바로 바로 사망 직전인데 아우와 딜 겁나 많이 들어간다 아 이거 버드라몬 못 버티겠다 체인지 체인지 엔지 이거 버드라몬 사이크로몬이랑 데지몬 들어가 어쩔 수 없어 포워드라몬 이거를 빠르게 잡으면 나머지는 수월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탈을 잡을 수 있으니까 와 내 방 맞아야 되네 크리 1.5배 아 이거 딜 2배인데 아 그 형이구나 이게 문젠데 얘가 아 0.5 0.5 아 스케크 아 투씨ég 아 tha 살리고 배더 슬래시 저거 쟤는 저건데 약점 블록 주시면 암호캐네 엔플록? 다행히 암호캐로 아이씨 아트라모 아트라모 노발 노발로 갑시다 아트라모 일단 넣기다 아 화염의 애 아니네? 뭐 약점 뭐지? 딥핀다운 속성으로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 아 얘는 완전 무속성 같은데? 하이드로 가히야 어 이거 약점이다 가히야 약점이네 아 그냥 이거 베지몬 저기 상상이구나 아 아 안들어왔어 빨리 얘부터 끊어야 되는데 하하하하 어 얘 겁났어요 이거 어지러워 올라왔다 오케 크리 잡았구요 오케 크리 잡았구요 이거 베지몬이 베지몬이 베지몬 2배 2배거든요 이거 2배 121 코드라모 힐 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W백 핸드 베지몬은 조금 극딜을 하면 돼요 2배기 때문에 딜이 아잇 빛살 에델 아 아 마크가몬드 힐 가이아 엘리먼트 앗 와 뭐이렇게 빗나가냐 도사 사이코노블이 비웠구나 사이자리에 딴다는 스타몬 넣어도 됐지않나? 차라리 스타몬을 넣자 사이코노블이 비웠구나 적혀요 오케 잡았다 돼지몰만 돼지몰만 오케 어 실버칼 재패 재팼다 재팼다 오오오 힘들었어요 아 근데 뭐하기로 했죠? 저거 하다보니까 뭐하기로 했지? 아 아 사무실 가기로 했구나? 어우 겁나 빡신대 사무실 가야지 울퉁몬이 퍼러리 됐다고 하니까 디딜 해봅시다 일단 진화를 시켜줍시다 어차피 방어를 맞춰 반대서 진화시켜야 되고 드디어 베지몬 진화! 자 베지몬은? 뭐야 이거? 디지타몬! 뭐야 이상한걸로 진화했어요 자 그리고 진화 봅시다 시라몬 시라몬도 진화 다 되죠? 이거는 우정이 필요한거 좀 찍기 어려운거 우정이 필요한 25% 뭐죠? 시라몬 진화 시라몬은? 어디로가죠? 뭘로 가죠? 이거 애니메이션ätte 본거같은데 원뿌몬 오 원뿌몬 오 이거 쎄보인다 정말 쎄보인다 원뿌몬은 진화했구요 아큐라몬 아큐라몬 진화되네 우정이 100포인트 필요 우정 100% 가트몬과 아 이거는 조그레스 진화 어이힝한거네요 레벨 30이 상대하지는 진화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 26레벨 진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화하자 아큐라몬 아큐리몬이었나 진화 오오 괜찮은데 이 정도면 어 히포그리몬 히포그리몬 진화할수 있는거 사이크로몬 코오드라몬 코오드라몬 진화 자 왜 민첩이 95필요함 지력이 70필요함 잠깐만 코오드라몬 공개척 오케이 잠깐만 방어가 80일 코오드라몬이 진화하려면 재능이 10필요 민첩이 95 인첩이 95 인첩이 95 스피터 90 예 잠깐만 장비 맹겨주면 되지 않나 그럼 재능이 올려야되면 한번 퇴하했다가 가도 되지 않나 그러면 드라쿠몬에서 다시 모노드라몬에서 다시 올라갑시다 모노도 다시 올라가면 되죠 모노드라몬 모노드라몬에서 얘가 뭘로 올라가지? 코오드라몬 총 총 5 미처 안 되면 어떡하지? 레벨 16만 되면 코니사를몬 여러 가지가 또 있네요 일단 스타몬도 30레벨이었고 버드라몬 피포브리몬 30레벨 레파몬 18레벨 디지타몬 이거 어떻게 나중에 해야 되고? 먼저 뺄 거 빼야 되는데? 너무 넘쳤어 그럼 지금 당장 모노들아 모를 아냐 아냐 몸뿔몬을 빼자 몸뿔몬을 빼고 소로모로 당연히 이제 디즈뱅크를 넣고요 아 이거 하나 더 빼야 되는데? 모노드라모는 그만 키울 수 있는데? 스타몬을 빼자 스타몬은 근데 좀 별로더라 스타몬 빼고 울트모노로 교체 됐다 교체 그리고 여기 판덤에도 진화를 할 수 있잖아 애들이 말벌몬 돌가몬 34레벨이야? 모야몬 해바라기몬 레어몬 아이스몬 테크몬 아래몬 돌몬은 되지 싶은데? 아 이것도 십파르벨이야? 스타몬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또 한 번에 애들 정리가 또 진행이 됐어요 또 한 번에 정렬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다운 그레이가 지금 다운 그레이 됐거든요 애들이 급 다운 그레이 된 거 같은데 이거 이대로 될려나? 애들이 어 지금 이걸로 버틸려나 이게 현실적으로 약해졌어 애들이 응 이게 잘 엮였어 이게 그냥 훈련은 공적형 아니 민척형 민척형 자 자 일단 특훈을 한 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두 시간짜리에 특훈 아 이렇게 하면 되나? 디지몬 한 마리에 5,500개웅 잠깐만 이거 매길 수 있잖아 모노드라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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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바로 진화시키면 되잖아 아 근데 민척이 안오르네 어디다 이걸로 합시다 진화했구요 재능15에 라프타드라몬 라프타드라몬 라프타드라몬도 아 그리고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어 사이크로몬도 아이씨 이통 없네 사이크로몬도 여기 멋있잖아 여기에 재능을 하고 아이템을 한번더 아이템을 한번더 아이 좋네 이게 브레이브 포인트 사이크로몬 1레벨어 좀 젊어 안주네요 어 강화한 최대 HP를 약간 떨어뜨린 이게 떨어뜨리면 좋은건가 이게 왜 있지? 억제는 왜 있는거지? 장비품이 많아요 장비품이 많아서 다시 아 계즈범 편성 세팅을 세팅을 해줍시다 계승기 아 베놈 트랙 아 바꿀수도 있구나 여러개 있어가지고 headphone 헛 스 소드람 어 우굿꽁이지 데일스톰 1 적 전체에 30에 묽립 저 깐치 75 이거 이거 빼면 되겠네 전혀 얘는 8수까지 레벨이 올라가구나 자 이제 갑시다 이번 세팅은 이렇게 자 일단 세팅을 했다 어느정도 세팅을 했구요 한번에 또 정비가 한번에 또 정비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또 애를 키워야 되는데 뭐 그만 크겠죠 주력 주력 딜러가 없어졌어 주력 딜러가 재능이 낮아서 퇴하했고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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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코롱의 작동사인 그 원드로 새로운 건이 한 건 실험원의 분실 쿠롱 3층 조사를 하니까 저 계속 뜨나보네 일단 쿠롱으로 쿠롱 1층이죠 그 잡송사니가 쿠롱 1층으로 가구요 뭐냐뭐냐 뭐지 바로 그냥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디타몬이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이 약한 타이밍이니까요 1층에 어디있다 쿠롱 1층 찾기는 쉽죠 1층은 그나마 거의 뭐 1층에 어디있어서 1층에 던져서 싸우는 거조차 아 미안한 그런 느낌 여기 아니고 전진 아 거기 아니야? 아까 못갔던 곳이 있잖아 저기 로그아웃이 뭐 안됐던가 거기 같은데 1층 제일 부서고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포토스캔? 어 뭐야 링크 너머에 이상한 것이 접속해 왔다 오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거 뭐야 펠크레쇼 펠크레쇼 오후 그 랩하몬이 종이 아닌가? 사이클로드만 개체하면 되겠네요 와아 414 랩하몬 D, D 들어간다 최이시로 나노 버전 브레이크 오케 얘 슬ению 잘 필요하네 얘는 이게 지금 약점이거든요 특성 약점으로 빼놓으니까 이게 지금 3배거든요 3배 들어가서 얘는 2배 대체 크래셔 85컵 이거 높아요 85 5배 와 255 8 크래셔 다시 반대미죠 세인트 너클 어우 레파몬이 이게 속성이 제대로다 암흑속성이 약간 그런거 같은데 빅속성으로 완전 눌렀어요 Y지몬? 보지말아줘 아키아바라 인터넷카페 아키아바라 아키아바라로 진행이네요 일단 아키아바라로 진행인데 일단 아키아바라로 진행인데 아키아바라로 가기 전에 이 3층으로 가서 비전하고 아키아바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아키아트 도 오케이 충전!! 다행이다 정식이 데이터 메모리 진짜 부족하다 메모리제한이 있어서 좋은애를 막 다 꺼내서 쓰지 못하네 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물론 새로 오신 분들은 없을 것 같고 의리로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버퍼링이 지금 방송 보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오늘 10명도 안 봐서 버퍼가 계속 걸릴 수 밖에 없네요 자 행복하고 지리몬치나 레파몬도 지나려면 일단 30레벨까지 있어야 되네 에크로몬도 얘는 크로스가 낮은데 지력이 85필요 공격력이 95필로 방어져 일단 이걸로 업그를 하면 되겠다 근데 팜섬이 이게 34명이구나 기본적으로 맥스 레벨 어느정도 정해놨네 없어 물통물에 다시 들어갈 데가 없어 물통물 지나면 된다 방어로 55 이상 방어로 60 이상 최대 150에 150에 140 150에 60 이게 더 좋은건데 진화해봅시다 진화해봅시다 진화 성공 롱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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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몬이 지나 하면 아 이제 이쪽은 이쪽 계열이구나 롱몬 롱몬 도 넣어야 되겠던데 디지뱅크로 넣어야 되겠던데 롱몬 그러면 낮은 롱몬 빼고요 롱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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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의 시편을 필요하고 그 다음 길만 길만으로 지나 지나가 되는구나 아 맞다 그러면 200% 있으면 디지컨버터 해가지고 얘네 다 컨버터 넣어야 되겠다 디지컨버터로 어차피 넣고 레벨업하니까 뭐 이런것도 됐스 됐스 저장 잠깐 화장 좀 갔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